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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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고 있습니다. 에코스트리, 추구했다. 이제야 좀 잠잠해졌군. 이제 통제실로 들어가서 통로문을 열겠다. 잠잠해집니다. 불이 열렸다! 나는 케이블카로 이동해! 반역장진! 내가 먼저 가겠다! 어무해! 두려워하지 말고 진격해라! 이동타깃진! 라라! 현재 케이블카를 타고 연구소로 가고 있다. 네. 아마 적들이 추격할테니 대비하실게 좋을거에요. 이 좁은 5천안의 시절에 고작 이동타깃진사밖에 안될 것 같은데. 여기도 배구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동타깃진! 기상자들이 다리기 때문입니다. 아, 나은이 동전에서 지쳐서는 아래에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동타깃진이 맞지 않은 척이, 이동타깃진이 맞지 않으십니다. 세계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왜 이동타깃진이 맞지 않으십니까? 1단계 이제 데이터를 하다가 밴드해, 진트 컴퓨터에서 데이터 디스컬! 지어의 부터는 데이터에 도착해, 진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뺏어, 진트 컴퓨터에서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